안녕하세요. 바오쌤이입니다. 2023년 8월 1일 하여일입니다. 8월의 첫날 시작은 아침에 금화규 꽃잎 요게 금화규 꽃잎인데요 금화규 금화규 꽃잎 따서 아침에 별미 밥 해먹고 오전시간에 이 꽃잎은 따야지 되는거라 지금 꽃잎을 따면서 밭에다가 텃밭에다가 모종 100개를 심어놨더니 아침마다 오전마다 이렇게 꽃을 따게 된답니다. 그리고 미처 못 따는 하루 그러니까 오전에만 꽃이 피어있구요 오후에는 보라색이나 분홍색으로 씨르다가 변하는데요 요게 씨에요 이렇게 씨 요게 이제 익어가면서 차츰차츰 갈색이로 씨가 변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씨 받아서 내년에 또 파종하면 되는 거랍니다. 저도 올해 요 씨 하나를 구해가지고 텃밭에 심었더니 이렇게나 많이 매일매일 따게 된답니다. 키는 한 2미터정도 자라있는거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똑똑 따면 되구요. 이렇게 따다가 보면은 우리 텃밭에 구경시켜드릴게요. 요거는 목수국이에요. 목수국 수국 중에서도 목수국이 예쁘답니다. 이게 이제 색상이 하얀색에서 미세기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어? 여기 다할리아 꽃을 심어놨더니 예쁘네요. 어? 그래서 요 목수국이 바우세미농원에는 많은데 꽃구경을 실컷 한답니다. 이쪽에도 이게 이제 가지치기로다가 분양을 해놓은 건데요. 다 요렇게 살아가지고 어? 엄청 예쁘게 꽃이 피어있어요. 내년에는 신랑이 더 많이 가지치기 해가지고 삽목해가지고 해놓는다고 그러더라구요. 요게 이쁘니까 엄청도 꽃이 이쁘고 요게 목수국이랍니다. 예쁘죠? 저 이제 이거 영상 끄고 금화교 꽃잎 다 따고 나면은 어? 범부채꽃도 예쁘네. 이 붉은고추를 세 번째 딸 거예요. 어? 여름에 폭염이 있는 거는 더운 거는 이 붉은고추가 빨리빨리 잘 익으라고 더운 거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붉는대로 하나하나 따기 시작하는데 요렇게 그래서 영상은 끄고 요거 요거 어? 그래도 이렇게 심어가지고 고추를 요게 새빨간 것만 골라서 제가 따거든요. 올해도 500개 심어놔가지고 나 먹을 거는 할 것 같아요. 흠흠흠 요게 은근히 빨간 것만 골라서 딴답니다. 요기가 노지고추 노지고추 심어놓은 거구요. 아, 그래서 영상은 끄구요. 8월의 첫날에 이렇게 즐기면서 있는 거랍니다. 모두모두 8월에 행복한 달 되세요. 저도 어, 글라디얼러스가 요렇게 예쁘게 피어있어요. 바오세미농원의 글라디얼러스라입니다. 영상 끄고 저의 할일 시작할 거랍니다. 요기가 바오세미농원입니다. 예쁘죠? 가꾸어 놓는 것만큼 예쁜 것 같아요. 8월의 첫날에는 이 잠자리가 막 돌아다니네요. 뭐 여기저기로 막 돌아다녀요. 잠자리가 고추잠자리도 있고 막 요새 어, 갔나도 예쁘네요. 그래서 요렇게 8월의 첫날을 즐긴다고 영상 찍으면서 어... 소식을 전합니다. 안녕 여기 또 물 줘야지 돼요. 제가 하는 일이 여기 여기 하분에 물 주는 일이거든요. 어... 그런데 재미있어요. 요런 거 요렇게 영상 끄고 8월의 첫날에도 요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인증산 남깁니다. 와... 3분만 찍는 날인데 오늘도 또 4분이 됐네. 아, 그냥 찍은 김에 영상 돌리는 김에 5분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어... 백일홍 꽃 예쁘죠. 요렇게 어, 백일홍이 색색이 있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바오세미농원에는 야생아 꽃들을 많이 심어놓는 이유가 어? 다일리아 꽃도 예쁘다. 이게 은근히 예뻐요. 다일리아 꽃이. 분명 볼수록 예쁩니다. 어... 텃밭에 요런 거 전원생활 즐기는 사람들이 정원에 요런 거 심어놓고 즐기면은 그래도 마음도 힐링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쪽에 금아귀 꽃도 예쁘죠. 많이 심어놨어요. 백개면은 이게요. 어... 여기도 꽃피고 저기도 꽃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쁜것 같다. 그래서 오늘도 5분 영상으로 찍으면서 바우세미농원 텃밭농사를 구경시켰습니다. 여기는 아사기고추구요. 고추도 주렁주렁 가지도 주렁주렁 그리고 여기는 오이구요. 오이도 주렁주렁 텃밭에 제가 텃밭에 오이를 심어놨더니 오이도 따면 딸수록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요. 여기는 아사기고추 옆에 시컨 따먹어옵니다. 여기는 더덕. 우와 더덕이요. 여기 옆에 넝쿨이 더덕이에요. 다. 매미가 맴맴맴매. 어디서 오나 했더니 우리 잣나무하고 은행나무 있는 데서 우는 것 같아요. 매미는 맴맴물고. 더덕꽃 구경하세요. 이게 더덕꽃입니다. 8월의 첫날도 바우세미농원에서 즐기면서 너무나 예쁜 바우세미농원 천상의 하원이랍니다. 추나추동 사계절 너무너무 예쁘게 가꿔놓으면 이렇게 터덕꽃 예쁘네. 실컷. 먹거리는 실컷 하면서 즐긴답니다. 잘 가꿔놓는것 같아요. 수고한만큼. 이거는 금화기씨. 수고한만큼. 예쁜 정원이 된답니다. 영상 끝. 모두모두 안녕. 오늘도 8분 7분이네. 영상 끝.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구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